룸밤의 구독자입니다. 룸밤의 구독자 여러분. 룬피디, 루젤카와 누나가 왔습니다.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나요? 바로 무려 3개월 만에 돌아왔는데요.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루나가 못 기다리고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왔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? 렛츠고! 룬피디, 루젤카와 누나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가 뭘까요? 바로 바로 SNS에 정답이 있습니다. 요즘 펄 보쌉이다. 룬아의 공식 계정에 보시면 바로 블루션 립 메이크업이 눈에 띌 텐데요. 요즘 룬아가 애장품들이랑 모아서 룬아의 데일리 메이크업을 준비했습니다. 앵두, 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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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 메이크업인데요. 과연 어떤 메이크업인지, 어떤 아이템을 누나가 준비했는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금부터 바로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렛츠고! 바링차이! sche dir, 문을 이야기하면 닥터가 이제 실패에 All Garage 분들께서 날 zacris을 Lock룡. 다음 주zt 미국에 룬아의 Suff, 이 스타의 에럴이 Whitney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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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앵두탱탱 촉촉 메이크업 너무 마음에 드셨나요? 정말 이 모든 제품들은요. 너무 협찬이니까요. 걱정하지 마시고요. 그리고 사용한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요. 더봄이랑 저희가 다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요. 궁금하신 점은 거기서 사주시면 되고요. 오늘 앵두탱탱 촉촉 메이크업이 너무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다음 2번째 만나요. 안녕. 안녕.